네, 찬아람 위원장과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강기훈, 무슨 새벽당? 자유의 새벽당. 자유의 새벽당. 이런 당이 지금 있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아 있을 겁니다. 대표를 맡고 있나요? 강기훈 씨가? 국회의원은 아직 안 했고. 네. 그런데 극우 쪽으로 분류가 된다 이거죠? 네, 뭐 대한우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 혹시 강기훈과 함께 들어간다, 대통령을 만난다, 그런 내용의 문자라고 한다면 강기훈을 이준석의 대체제로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준석의 대체제라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민주당도 수차례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던 시도들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론 대통령실과 저희 당 입장에서는 2030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증이 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인물을 넓게 찾아보는 거야 자유지만 그걸 이준석 대체제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기훈이 만약에 극우 쪽 인사라고 한다면 극우 쪽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방향을 잡는 게 바람직할까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죠. 저희가 아주 어렵사리 극단적인 세력,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과 극우 유튜버 이런 분들과 결별을 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팬덤 정치로 고생한다고 할 때 저희가 저희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단절시켰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극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과 다시 손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 저희 당이 총선에서 2020년 그 성적표 어쩌면 그것보다 더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아들지도 모릅니다. 배종찬 소장은 강기훈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공학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이준석 대표 대체제라기보다는 새로운 보수 성향이 강한 유튜브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협력체로서 대안제라기보다는 협력체로서의 강기훈이라는 사람을 발굴해서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데이터 공학적으로는 이준석 대표를 전혀 대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을 더 견인해야 되는데 크고 강성보수 지지층들은 이미 대통령 지지층에 일부 포함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강기훈이라는 인물이 온다고 해서 뭔가 더 대통령 지지율이든 국정수행이든 국민 여론에 보탬이 될 건 그렇지 않을 것이고 이준석의 대체제가 전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준석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지만 중도층 때로는 전혀 정반대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일부가 이준석 대표의 호감을 가지고 있고 20대, 30대 남자를 중심으로 한 청년 세대고 호남의 호남과 수도권의 호남이고 또 이준석을 통해서 보수 정당을 새롭게 보기 시작한 신세대 보수 유권자층이거든요. 그럼 이들하고 강기훈이라는 인물, 사회의 새벽당은요? 전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잠깐 뜬금없다. 무슨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금주 의원, 혹시 아까 고의로 그랬다고 보셨는데 강기훈을 띄우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까요?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라 제가 답하기는 어렵지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실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정도 노출을 했으면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강기훈이라는 것을 쓰면서 띄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기훈 이분이 실제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지금 보도에 나온 바는 없는데 그 홈페이지가 폐지대에 클로징되어 있네요. 자유의 어떤 당이죠? 자유의 새벽당. 그래서 폭자들은 무소속으로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또 입장을 밝혔네요. 강기훈이 누구지 모릅니다. 대통령실 직원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진짜 좀...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죠. 홍보수석이. 이걸 확인하려면 홍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그 강기훈이 이 강기훈을 말하는 거냐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거죠. 확실하게 해야죠. 그거는 직접 홍보수석이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보좌관들끼리라도 밑에 행정관이라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강기훈에게 당신이 자유의 새벽당 대표였었냐. 바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될 건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하고 직접 문자하고 수석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의 문자를 목도하고 있잖아요. 온 국민이. 그걸 과시하듯이 원내대표가 이렇게 주고받고 대삼자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처음이죠. 대통령의 이런 사적인.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옛날에 휴대폰 문자메서지 없었던 것까지 헌정으로 가니까. 그때 뭐 일반 메모 쪽지도 대통령의 사적인 내용이. 이럴 수가 없어요. 재임기간에 나온 건 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의 속내의 잘잘못을 시시비비를 떠나서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위 표명이라도 해야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조금 이따가 따져보기라고 최영범 홍보수 한 가지만 더. 이준석 대표도 윤 문자 오해 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문자. 어떻게 오해를 안 해요? 오해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적으로 인식을 하시겠죠.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는 대통령은 믿는다. 대통령을 공격하지는 않았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는. 그런데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참 이런 거 해명이라고 하냐 이런 생각보다는 참 애쓴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어쩔 수 없이. 천하라 민원장도 그렇죠. 참 애쓰죠. 네. 어쩔 수 없죠. 위치에서 그냥 하시는 얘기인데.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오해 안 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의 문자를 오해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라고 홍보수석이 밝히면 대통령의 입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가 이런 글을 주고받았지만 내부 총질이나 하던 대표 사라지니까 이런 이야기한 것 오해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한테 전했음을 드러내는 문자죠. 발언이죠. 그런데 실은 이렇겠죠.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이 자신을 쳐낼 의중이 있었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격을 안 했던 것이고 지금도 저는 이 사실을 재차 문자로 글자로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동안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발언과 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충격을 주는 거죠. 그때 당원권 6개월 정지 침계 내려졌을 때 기자들에게 출근길에 그렇게 얘기했죠. 국민의 당원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 대통령으로서 당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속내는 당내 내부 총질이나 하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드러내버린 거니까. 그러니까요. 확실한 내로남불인데. 이준석 대표는 진작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강기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언급을 권성동 대표가 굳이 기재한 이유는 그만큼 대통령의 입장에서 청년 지지층의 이탈이 고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을 권성동 대표가 피력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준석 대표를 과도하게 쳐내고 난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강기훈 대표라는 이 사람이 80년생인데 40대예요. 청년도 아니에요. 청년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쩌고 당내 훌륭한 2030의 차세대 주역들, 리더들을 다 잃어버려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 같아요. 이럴 수 있겠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간에 이준석 대표가 나가고 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사실상의 당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청년 세대를 복원하고 견인할 수 있는 강기훈, 이 자유세백당 대표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있다. 대통령에게 좋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함께 들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짧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천하람, 김재섭, 박민영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로 빌려서 논의를 해야죠. 갑자기 저를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천하람 위원장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야 뭐 아닙니다. 갈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갑시다. 권성동 원내대표, 왜 이렇게 그러면 사고를 많이 치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지난번에 강릉 지인 아들을 대통령실의 청원과 관련해서 구급 공무원 비하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구급이라 미안했다. 강릉 촌놈 그거 갖고 어떻게 사냐. 그렇게 얘기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최근 대통령실의 청원과 관련한 제 발언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청년 여러분께 상처를 줬다면 사과드린다. 상처를 줬지 무슨 줬다면예요. 그런데 이게 사과한 게 7월 20일입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또 사고를 쳐요. 일이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한다는 거는 정말 큰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수 중에서도 사실 큰 실수죠. 그러니까 실수냐 고의냐를 떠나서 사고가 지금 연달아서.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거는 사퇴하라는 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일들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당이, 본인의 거치도 사실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당대표, 사실상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대표 대행이잖아요. 지금 당대표 대행이니까. 좀 그 무게를 조금 더 인식을 하셔야 되는 국면 아닌가. 그러니까 한 번 더 이러면 진짜 쓰리아웃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원내에 있지 않아서 크게 뭐. 역량이 한도 초과된 것 같아요. 원내대표 하랴, 직무대행 하랴 이런 모든 것들이 대통령과 또 문자도 주고받으면 가교 역할도 해야 되지 한도 초과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김규정 의원 의정생활 같이 해보셨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운영위에서요. 굉장히 과격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MB정부였잖아요, 저희. 우리 이렇게 직접 이렇게 원내에서 같이 경험해보지 않고 전해오는 걸로만 이렇게 많이 보는 국민들은 막 이렇게 삿대질하고 또 뭐 국회 직원들한테 막 반말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운영위에서도 그렇게 과격하게 많이 했었죠. 제가 이제 같이 일을 해보고 또 회의도 몇 번 해봤거든요. 뭐 그런데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 스타일의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이제 좀 고압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적극적으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의 무게 때문에 다운되는 사람이 있고요. 권력이 집중되면 권력의 무게 때문에 붕 뜨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집중되는 권력의 무게를 오히려 다운되지 않고 붕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실수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도 저희 원내대표니까 실제로도 당내에서 꽤 합리적인 스타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론 약간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고 좋게 보면 시원시원하지만 나쁘게 보면 너무 직설적인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오히려 민주당 의원분들 중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정도는 그래도 말이 통하고 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보는 분도 많기 때문에 꼭 나쁘게 볼 건 아닙니다. 저도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MB 계열이었긴 하지만 그래서 그 과정에 같이 헌법재판소에 가고 탄핵소추 의원 활동을 할 때 보면 여러 가지로 역할도 잘하고 합리적인데 이상하게 원내대표 되시고 당대표 권한대행 된 다음에는 실수를 많이 하시네요. 대통령이 말실수한다고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면 당대표라도 그런 부분을 커버를 잘해야 될 텐데 실수를 더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흔들흔들하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을 때 당이라도 정신 차려서 옆에 찬다란 위원이 계시지만 대통령의 지지율을 버팀목이 되어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고 월요일 발표되는 조사 결과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반사익을 가져갔는데 권성동 원대 대표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인물 분석을 해보면 제주도 있어요. 또 관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신중치 않은 거죠. 신중치 못한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의 문자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저는 여섯 글자로 기결됩니다. 조기전당대회. 왜? 대통령의 문자에서 확인됐습니다.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그러면 대통령의 지금 이 문자 내용을 보면 6개월 뒤에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기를 바랄까요? 바라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바라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지금 상황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불안석, 내화부동, 당의 지도부 자체가 그리고 대한부재의 지록위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가르쳐야 될 것을 무엇인지를 정해서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저는 조기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 몇 분 댓글 소개해드리고 경찰 문제로 넘어가죠. 중흥동 장구경 아이디 쓰시는 분 이럴 시간에 일 좀 하십시오. 김성은님, 권성동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실수가 많다는 건 곧 실력이라는 뜻입니다. 김동신님,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준석은 지구를 떠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 듯? 노래자랑. 무조건 무조건이야 노래 부르고 그런 진도에 가서 그거 영상도 돌고 그러던데. 채나람 위원장 노래 같이 불러본 적 있어요? 이준석 대표님?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노래를 별로 잘하지는 못하던데. 고음 처리가 굉장히 또 불안하던데. 그런데 일단 저는 제가 이제 또 순천이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현재 살고 있으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의 당대표가 진도에 가서 이렇게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박수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참 감개무량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저는 그것도 솔직히 조금 가벼웠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난 이상 지금부터는 저는 더 톤다운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아닌 행동이라고 할지 몰라도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뭔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고는 앞으로는 더 뭔가 이준석 대표에게도 과제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남은 시간에 경찰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가 약간 좀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일단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오는 30일 14만 전체 경찰회의를 열려고 했는데 그 주도했던 사람들이 철회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부에서 반발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김유정 의원 아무래도 이렇게 주도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하면 30일 날 전체 경찰회의에 의하는 건 좀 어려워지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하고 팀장급은 한다는 거죠. 경위의 경감은. 그거를 전체 경찰회의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다 안 하는 게 아니고 팀장급 회의는 한다는 겁니까? 네, 팀장급은 한다. 이렇게 저는 보도를 아침에 봤는데 지금 시점에 좀 더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그냥 화풀이에 그칠까 봐 유삼령 총경은 이제는 국회의 시간이라서 국회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고 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해주는 거를 우리가 요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조금 자제를 요청한 바도 있고요. 그래서 화풀이에 그칠까 봐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불안해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런 어떤 대책인 것 같은데요. 저는 아침에는 팀장급은 그대로 진행한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법치를 계속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 정권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결코 온당치 않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반드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건 브레이크 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도 참편이 일률적으로 특히 국민의힘이나 또 대통위시에서 같은 뭔가를 답변을 이렇게 하자라고 준비를 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법무부 검찰국 그다음에 경찰도 경찰국 만들어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기재부의 세제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데 그거는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나가면 경찰이 얘기하는 대로 검사들은 옷 뽑고 나가면 변호사하고 더 많은 수입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인사로 불이익 받으면 나가면 그야말로 연금밖에 없는 사람, 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배부른 박투정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권성동 대표의 이야기였네요. 혹시 배종찬 소장 최근에 경찰 사태와 관련해서는 여론조사가 아직 나온 게 없나요? 최근에 아주 최근은 아니더라도 지금의 상황을 그대로 조명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SBS가 넥스트 리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9일, 10일 이달입니다. 실시를 했던 조사인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가 47.9%였고요. 비대한 경찰 조직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다가 39%입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사를 보면 10명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그래도 경찰국 설치에 공감을 하고 그거는 지금 그 여론조사가 지금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힘든 게 9일부터 10일이고 최근에 이게 뜨거워졌던 것은 전국 경찰서행회의가 열리고 그것을 정부가 불법 행위로 규정을 하고 징계도 하고 쿠데타 발언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 여론은 사실 좀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 이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갈등이 예고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갈등에 따르면 이것을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대응하지 않으면 상당히 감정이 격앙될 거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소통이 부족해도 상호간에 너무 부족한 거죠. 저도 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경찰국 신설이라는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저는 이게 불법학기라거나 위헌적이라는 얘기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찰법상 행안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는 거를 실제로 하기 위해 서포트하는 조직을 두는 것은 저는 충분히 법률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보거든요. 시행령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쿠데타, 하나회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태도의 논란이 나와버리니까 이 내용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언어를 이상민 장관이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표현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인 경찰들의 어떤 감정이라고 그럴까요? 그걸 좀 건드린 측면이 있었어요. 그럼요. 게다가 특히나 지금 저희 대통령께서 사실 검찰 출신이시고 검찰 출신들이 중용되는 것 아니냐. 어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도 과거로 회개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경찰의 불안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강한 워딩이 나와버리니까 전국의 경찰들이 제가 경찰이라도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라서 경찰을 조금 더 조심조심 좀 다룰 필요가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두 분. 김동신님. 윤석열 대통령 되면 이주석 대표 지구를 떠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전국 노래자랑 하느냐. 휴대전화 뒷자리 사이 5위에 서시는 분. 어제 대통령의 문자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언론에서는 당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에서는 엄청 개입하고 있었네요. 어제 국힘 당원분들도 패널로 나와서 실도도 못 치고 당황하는 거 보니까 국힘 찍은 제가 바보가 된 느낌입니다. 두 분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운계 시사 1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